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작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혼식에만 2억을 썼다는 쓴이가 있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지껏 빼고 결혼식에만 2억입니다. 봅시다. 제목 나는 당연히 남편이 부자인 줄 알고 호텔 결혼식에 돈을 2억이나 태웠는데 이런 미친 결혼하고 보니까 쥐뿔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엄마 때문에 이혼도 못합니다. 원제 속아서 한 결혼인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 체면만 중요한 우리 엄마 어쩌면 좋을까요? 과거 꽁꽁여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업을 하자마자 저희 엄마가 결혼정보회사 같은 곳에 제 이름을 등록해버렸어요. 정식 결정사는 아니고 그런 준매를 봐주는 곳이 있어요. 당시 저는 당연히 싫다고 했지만 엄마의 엄청난 상황을 못 이겨 결국 약속 장소에 몇 번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지금의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당시 남편은 이집트 후반 나이에 미국 명문대를 나와서 우리나라 대기업을 다니곤 있었지만 나중에는 부모님이 하는 큰 사업을 물려받을 거라고 했었어요. 네 맞아요. 일단 배경과 스펙만 보면 대단한 게 맞죠. 하지만 그때 제 나이가 고작 24살이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이 사람이 아니라 훨씬 더 잘난 사람들 전문직 남자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저는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100이면 100 다 30대니까요. 나는 24살인데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은 나름 같은 20대고 그래서 본 거였죠. 여하튼 나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며 늘 호텔 식당가나 유명한 곳에서 오마카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비싼 밥을 사주더라고. 또 사소한 그런 작은 기념일 하나 놓치지 않고 명품 같은 걸 선물해 주고 그랬어요. 또 자기 취미가 골프라며 저한테도 배우기를 권하면서 주말이면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저희 친정 커뮤니티에서 저를 가르쳐주기도 하는 등 그렇게 연애를 열심히 하다가 만난 지 딱 1년이 되던 그 기념일 당일에 유명 호텔에서 천만 원이 넘어가는 명품 시계랑 이천만 원 가까이 하는 명품 다이야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식으로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이땐 저도 많이 기뻤어요. 오지게 좋았죠. 그렇게 청혼을 받은 호텔에서 하루 투숙을 하고 그 다음날 호텔에서 식장도 알아보고 또 그 길로 바로 집으로 와가지고 제가 청혼 받은 사실을 말씀드린 뒤 양가 인사도 그렇고 그 이후 상견례도 그렇고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게요. 청혼을 받았던 그 다음날까지만 좋았을 뿐이지 그 뒤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너무 이상하고 여러 가지로 의문이 드는 등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거짓같고 쎄한 느낌 그런 게 들더라고. 그러나 딱히 눈에 보이는 건 없어서 그냥 기분 탓이겠구나 하고 좋게 넘어갔는데요. 그랬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던 것 같아요. 아니 좀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쎄 해가지고 결혼 물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끝내 되돌리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된 거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설마설마 했던 게 진짜 역시나가 되더라고요. 저 정말 마음고생 말도 못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더 그지같은 건 지금도 여전히 여기서 벗어날 용기가 없어서 하루하루 속만 끓이며 살고 있습니다. 바보처란 말이에요. 그냥 이건 사기를 당한 건데 최대한 간단하게 말을 해보자면 일단 저희 남편 집안은 사업을 하는 그런 큰 집이 아니고요. 그냥 친척들 일을 도와주는 평범한 집안입니다. 또 부자도 아니에요. 겨우 경기도 중산층? 그런 수준입니다. 또 남편 역시 마찬가지. 미국 명문대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요. 직업 또한 그냥 대기업 하청업자 소속된 직원입니다. 그리고 당시 저는요. 호텔 예식을 했던 건 그래요. 사실이죠. 그래도 남편이 부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나도 그만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불필요한 예식 비용과 엄청나게 비싼 밥값으로 무려 5천만 원 이상의 큰 돈을 써야 했고요. 거기다 제가 받은 예물만큼 남편에게 해줘야 하니까 뭐 쓰듬의 비용, 혼수비용, 예단비 등등 다 합치면 결혼을 하는데만 총 1억 5천, 아니 2억 가까이 지출을 했어요. 게다가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건 뭐 신혼집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집이 있다 했었고 그냥 믿었거든요. 결국 저희 친정에서 3억 이상 지원을 받아가지고 부족한 또 나머지 돈을 대출받아서 겨우 집을 구했습니다. 그때그때 모든 것들이 다 핑계고 사람을 옭아매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들 이것도 그래요. 기술이면 기술이고 아니 예술이면 예술이겠죠. 또 이걸 눈뜨고 당한 저도 개엉멍청한 모질이가 맞겠지만 그래도 당시엔 잘 몰랐어요. 아니 뻔히 보이는데 안 믿으려 했던 거고 다 지나고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하튼 그렇게 쭉 살곤 있었는데 이제는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한테 아무런 믿음도 신뢰도 없으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정이 떨어지고 우리 미래도 보이질 않아요. 거기다가 내가 글 쓰는 이유가 이거예요. 당신의 자식인 제가 이렇게나 그지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결혼 당시 친인척들에게 했던 여러가지 그 이야기들 때문에 허풍 때문에 저랑 아빠 입단 속에만 전전긍긍하는 엄마를 보고 있으면 더더욱 답답하고 문화통이 터지는 것 같아요. 엄마 맞냐고. 이혼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엄마는 절대 죽어도 안 된대요. 자식의 고통보다 본인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 이건데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하면 엄마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한동안 엄마와 제대로 완전히 등을 찌게 되더라도 이제라도 제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남편과 이혼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우리도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어요. 하... 고민만 깊어지는 밤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아니 뭐라는 거야? 지도 남자가 돈 많은 줄 알고 좋아했구만. 거기다가 자기... 결국 자기 인생인데...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남 탓이야? 2번. 엄마 성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만났어요. 이지랄. 끌 끌 끌 끌. 아니 본인도 돈이 좋아 매매원 했으면서 나중에 아닌 걸 아니까 이제 와가지고 속았다고? 그런데 다 좋아. 아직도 이혼 못하고 엄마 탓을 하면 징징대고 있네. 주작이면 재밌었던 거고 그게 아니면 지팔지권이지 뭐. 뭐... 평생 그렇게 죽을 때까지 남 탓만 오지게 하다 가라. 끌 끌 끌 끌. 끌 끌 끌 끌. 아니 이러는 저러나 남자만큼 돈 썼는데 무슨 매매원이야? 매매원 뜻 몰라요? 니들이 외국에 나가서 돈 주고 사오는 게 매매원이잖아. 이건 그냥 사기 결혼이고 능지 진짜 처참하다. 2번. 사기는 무슨 그냥 돈에 눈깔을 쳐 돌았던 거지. 끌 끌 끌 끌 끌. 3번. 아직 너무 어려서 독립된 자아를 가지기 전에 인생 결정을 부모가 해준 경우네요. 이건 님 인생입니다. 엄마가 쓴이 인생 휘두르게 가만히 놔두지 마세요. 스스로 주체가 되어야죠. 4번. 아? 내가 봤을 때 이 쓴이는 절대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어디 뭐 대기업 마트 들어간 거 아니야? 끌 끌 끌 끌. 5번. 여대까지 나와서 어떡하면도 못 쓰면 어쩌니. 그러니까 니가 이 꼴로 사는 거야. 6번. 개 주작이네. 대기업에 취직...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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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 caveat. 존몬남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끌 끌 끌 끌 끌 끌. 8. 아니 무슨 바보도 아니고 이걸 속냐? 그리고 또 하나. 남자가 만약 진짜 그런 남자였으면 너랑 결혼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전문직이랄지?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자신감이야? 웃기고 있어. 9. 결정사를 통해서 했는데 학벌이나 개인정보가 틀린거라면 손해배상 거세요. 확인할 의무는 그쪽에서 있는거니까요. 그리고 돈 더 털리기 전에 사기결혼으로 소송이나 하라고? 10. 이혼 사유야. 그냥 말을 안하면 아무도 모를 일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겨우 주변 친인척 무서워가지고 그런 범죄자랑 같이 살거냐고요. 10. 성인이면 본인 인생은 본인이 선택하는거고 또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나중에 엄마 때문에 인생을 조있네 어찌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니 스스로 선택을 하라고요. 알겠습니까? 10. 그리고 자식은요. 자기 부모를 한 번은 이겨봐야 되는겁니다.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고 언제까지 핑계만 들건가요? 누가 책임진다고? 11. 믿고 싶지는 않은데. 아니 믿기가 힘든데. 있으니까 글올리고 얼마 안되서 바로 도망갔거든요. 11. 만약 그게 한 번 더 꼬은거면 대단한거고 그게 아니면 참 걱정이다. 11. 감사합니다.